2022년 아세안 마켓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짧게 안내 말씀만 드리고 저희 이제 2시부터 공연을 시작할까 하고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베트남 분이랑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베트남보다 더 덥다고 한국이 지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지금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한국의 대표한 공연들을 지금 조금 이따 할 예정인데 지금 야외에서 하기에는 너무 더운 날씨라 우리 퍼포먼서들은 야외에서 한 곡씩 우리가 딱 공연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지하로 들어가서 나머지 버스킹을 실제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공연을 즐기고 노래를 듣고 하시려면 지하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지하에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여기는 또 야외에서 하는 멋진 모습을 좀 담았으며 해서 촬영으로 대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캄보디아 팀의 공연을 저희가 먼저 영상으로 담을 예정이니까 관객 여러분들께서 여기 앞에서 앉아 계시지 말고 곳곳에서 이제 그림자 있는 곳, 그늘 같은 곳에서 좀 쉬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무대로 그러면 캄보디아 팀의 저희가 공연 한번 보고 그리고 나머지 공연들 그리고 캄보디아, 베트남, 한국 분 모두 여기서 한 곡씩 할 텐데 그리고 나서는 지하에서 나머지 공연을 이어나갈 예정이니까 나머지 공연들은 지하에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캄보디아 팀 우리가 한번 초대해서 공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캄보디아 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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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사람은 언제 아팠는지 자 그럼 첫 번째로 캄보디아 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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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첫 번째로 캄보디아 팀의